이스라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성광을 발휘 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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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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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실현시킨 위대한 존재들이 지금 어린 인력에 위대한 삼각자 예수를 보냈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변질시키고 외국시키고 오늘의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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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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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내서나 여러분은 예수의 얘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여러분의 세상이 퍼져나가 여러분이 나가는 길은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러분이 세상에 공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하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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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흰.. 고릴 선광 선광 칼등 구랭띠가 만들어졌군요 예 예 멋진 장면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대의 비행체가 구름을 내뿜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예 불을 만들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선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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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밝게. 네, 밝게. 네,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아... 하아... 황금색을 네, 긴 꼴이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야재 장면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아...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창조의 법칙과 명령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영유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창조의 법칙과 명령인 자연법을 깊이 관찰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위대한 법칙인 원인과 결과의 힘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황금빛의 예, 긴 백색의 꼴이라 예, 끌어줬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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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렇게 예, 좌우가 아주 멋진 장면 불이 반짝해지는 거니까 좌우 교차하는 장면 위에는 긴 꼬리와 좌우 교차하는 장면 위에는 긴 꼬리와 좌우 교차하는 장면 이 아래는 짧고 꼬리로 이번 비행차는 선광을 아주 번쩍해졌군요 예 좌우 교차하는 장면 4회 2회 부속 작동 부속 작동 4회 2회 4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